우리가 생활 속에서 면담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면담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고려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담의 정의를 먼저 살펴봅니다. 면담이란 특정한 인물이나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담자와 피면담자가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인터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면담의 목적에는 정보 수집이나 상담, 설득, 평가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진로에 대해서나 학업 향상을 위해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면담자가 피면담자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면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신입 사원을 선발한다거나 또는 대학생을 선발하거나 이렇게 평가의 목적으로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면담의 과정,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면담의 목적이나 주제 정하기, 면담 대상자 정하기, 그리고 면담 질문 내용 마련하기, 실제로 면담하기, 그리고 면담한 결과를 정리하기.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눈다면 면담 준비하기, 계획하기 단계와 면담하기 단계, 그리고 정리하기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5단계 중에 3단계까지가 면담 준비하기 단계이고, 네 번째 면담하기가 면담하기 단계, 그리고 결과 정리하기가 정리하기 단계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요. 면담 준비할 때는 면담의 주제나 목적을 정하고, 그 주제나 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목적에 맞는 질문을 마련하기까지가 준비하기 단계입니다. 질문은 되도록이면 다양한 질문을 준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질문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면담 대상자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계획이나 당부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면담할 때는 예의 바르게 면담을 해야 되는데요. 면담하기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면담을 시작할 때는 가난하게 인사를 하고, 면담의 목적과 질문을 안내한 후에 녹음이나 촬영을 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질문을 하고 시작하는데, 진행할 때는 면담 목적에 맞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경청을 하고,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시 보충 질문을 합니다. 마무리할 때는 이 면담을 통해서 얻게 된 것들, 알게 된 것들, 성과를 확인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에 마무리합니다. 정리하기는 면담이 끝나면 기록하거나 녹음한 자료를 정리하는데요. 목적에 맞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한 자료를 발표할 수도 있고, 글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요. 정리하기까지가 면담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면담 질문을 만들 때 고려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면담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면담을 하는 주제나 목적에 맞는 질문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요. 예의에 맞는 질문, 예의에 벗어나는 질문은 삭제하는 것이 좋고, 면담 대상자가 답변하기 곤란한 것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리 사전조사를 통해서 면담 대상자와 면담할 내용을 충분히 알아본 뒤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과 관련된 신문, 기사문이 있거나, 그 사람이 출판한 책이 있다면 미리 읽어보고, 어떤 것들을 질문할지도 미리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면담 시 고려할 점 살펴봅니다. 이미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미리 준비한 질문 외에도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담 대상자의 말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듣는 게 중요한데요.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면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겠죠. 또한 면담 대상자의 답변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리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그 적절한 내용일 때 표현할 수 있고, 그 표현은 면담자를 배려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면담 대상자의 말에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해두면, 질문할 때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면담할 때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듣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면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주제로,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면담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 내용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